원래라면 다른 행사장 갈 때마다 앵콜을 추가할 때마다 1억씩 받거든요 근데 회장님 얼굴을 보니까 코도 커시고 얼굴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복스럽게 생기셔서 제가 한 곡 더 하고 들려 하도록 한 곡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거든요 여기에서 땀이 잘 들어갔네요 눈이 커지다보니까 나도 엄청 들어갔네요 자! 그만! 제가 박수하게 됐어요! 그냥 내 눈이 커지다보니까 하주자리 청년 아닌 하주자리 우유먹은 자자기 사랑을 넌 어 청자로 만난 아버지 아리야라 시리스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비아비 이뽕데도 머뭇머른다 어리다리 고마워 추후에 나는 왜 아이고 노래 맞추시고 이뽕데도 왜 넌 어른가 아비아비 시리시리 이뽕데도 아비아비 이뽕데도 멈축하러 멈축하러 한 번 주세요 아이고 진짜 그래 유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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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으로 멈축하러 사람 그리 이뽕데도 그리 아비아비 아리아리 이 zachopas 아리아리 이 zachopade 아리아리 이 Rushop 아리라이 이 zachopades 감사합니다.